과님! 가라 오버로드! 이리로 오면 되지 않아? 그냥? 가라 정찰병! 정찰병이랑 그냥 간다? 아니야 늦었어! 가라 오버로드! 살리는 게 나을 거 같았는데... 아씨 근데 좀 늦었어... 낙하산 펼 수 있을 때 바로 펼시고 엉덩이 실력 실력으로 당길 수 있어요 엉덩이 꽉 붙잡아 엉덩이 흔들어 보세요 빨리 제가 만족할 만큼 흔들어 보세요 가봐 가봐 제 옆집에 제 이상하다 했지? 그게 말이여... 얘가 이게 이상하다 말이여... 아니 로조기에 도착해야... 해야 이렇게 제가 만족을 할 테니까 다 같이... 다 같이 와야... 엉덩이 볼렁볼렁 하라는겨? 다 같이 와야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현금만 받는디... 현금만 받는디... 아... 어떻게 이렇게 살이 날 수가 있자... 그러니까 요즘은 카드들은... 내려간다... 내려간다... 옥상에서 내려가요... 옥상에서 내려간다... 내 Judas 저러다가 뒤집어져라도 죽지 아무튼 일찍 도착해 물었어 엉日 아직까지 낙하산타고 오신 분도 있어 난 도착했지 비슷하게 다 도착했네 한 분 체력이 단 것만 빼면? 예매해적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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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을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헛소리도 계속하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남겨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라니까 봐봐 이 키보드 쓰면 엄청 쉬워요 쇼점 봐봐 그냥 바로 되잖아 이거 나 키보드 때문이라니까요 그 레오폴드 그게 쇼점이 진짜 안돼요 봐봐 이거 그냥 되는데 이게 내가 못하는게 아니었어 내가 손에 문제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쓰는데 나만 제대로 못찾을 리가 없지 뭐야 여기 발소리 아 놀랬네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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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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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총쌌어 저기 티프가 몸속에 있긴 한데 어디에 사람 있어? 어 뭐야 총소리 널렸어 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좀 정신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총사놨고 어 총소리가 들린다는 좀 정신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가 샀다고? 아니 아니 아 찔리세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샀는데 나 총알 그대로 있는데 어디? 나 정신나간 놈이라니까 찔렸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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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 간다 파란다시아 좀 맞아라 아 진짜 AK 탄속 너무 느린거 아니야? 여기 4배율 버려요 한달도 안 터지네 AK 400은 못쓰겠다 저기요 갑시다 계속 잡으러 갑시다 저기 위에서 쏜다 우리 두명가서 잡아요 오케이 어 여기 세웠다 파란색 다시야 금방 아파트에 세웠어요 파란색 다시 아파트 안에 있어요 왼쪽 끝 아파트 여기 근처에 있을거에요 애들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아파트에서 우리 쏜다 오케이 여기 아파트 옥상 개들이 쏜거에요 개들 파란색 다시야 내린 애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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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핑 노란색핑 아파트 옥상 어 여기 지프 지프 소진거 봐봐 애들 거기 두파티 있어요 아파트에 노란색핑에 아까 파란색 다시야 개들 다 내려서 들어왔어요 거기 오케이 그 말고 옆쪽 아파트에도 한 아파트 있을거야 일단 담장에 좀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어 한 명 뛰어내렸다 근데 딸 수 있으면 따봄 아씨 내 앞에 파란핑 여기로 있는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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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아파트 뒤 아파트 안에 오우 나 숨어있어 한 마리 컷 올라가오는데 잡음 두대 두마리 컷 한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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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개피 코아님 그쪽 한명 개피 와 룸에 이거 피 터지는 애 개개개개 누우네 눕혔어요 오케이 두명 다운 급파티 좀 아 뭐야 블루잉 살릴 수 있어? 블루잉 살릴 수 있어요 살려야지 한 파티 더 있는거 아니에요? 응 한 파티 더 있어 아까 파란다시아 파티는 아직 그쪽으로 안간거 같은데 걔들 파란다시아 파티 말고 다른 파티 같은데 걔들이 파란.. 걔들이 파란다시아 파티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아닌거 같은데 일 수도 있어요 혹시 SR 먹은 사람 있어요? 어 여기도 그거 있다 어? SR이신 분 SR 전 스나 안써요 스나가 없음 쓰고싶은디 아 얜 뭐 내 케이냐 뒤졌어요? 네 거기에 거기에 사베로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글록 있어요 이시채 어 저기 에어드락 떨어져있네 떨어진다 저기 이 방향 75 그렇구만 그렇구만 어디요? 내 빨간색 빙은 예측이라 아 저도 아까 반대한 이쪽 맞아요 AK가 탄소가 엄청 느려요 저기있다 저기 끝에 있다 잘 막고 잘 막고 차를 원패물렀어 잘 막고 제가 업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들고 있겠다 뭡니까? 탈비율 에미 써 에미 써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내가 아까 스나 부착몰하고 다 버려놨는데 아 대용량 탄창하고 네 저 소연기하고 대용량 킥 들어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형님 가십시오 고고고고고고 오오... 할 줄 아시는데 중립도 없고 지금 운전자 누굽니까? 운전 좀 하시는데 어디 갈 건데 장면 먹고 가야지 아파트 일단은 좀 뭐 템 더 나누든지 파밍 끝난 거 아니면 끝났으면 가고요 저 일로 차온다 5.5 다 드림 285 이거 유에이지 누가 타고 온 거예요 아 저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요 5.5 이거 150바 이거 드세요 왜 저렇게 서 있는지 놈이 하고 있는 어 누구야 아 아 아 놀랬는데 손님한테 용량 여기 뿌려도 158 이거 먹으면 오줌 모여 필요한 사퇴 아 너물어 죽고 구급상자 몇 개씩 있어요 저 두 개 저 두 개 구급상자 없으나 하나 어 저한테 오시죠 다 섞여있어 그러면 블루님이랑 나누면 되겠네요 보호품 하나 더 일로 온다 과연 근데 떨고 왔을까 어 이거 여기 그냥 방어해도 되겠는데 아파트에 아파트 방어 명실 일단 차 탈만한 데 세워두고 아파트 방어하죠 아파트 뭐 나눠서 방어하셔도 되고 두 개 두 개 제일 높은 데가 저는 여기 오겠습니다 이건 봐봐 세롬 merit 새로운 메타에 전봇대 메타 뉴메타 뉴메타 저 자기도 성공 할 줄 몰랐던 거 같은데 휴점 조심 함해 보세요 휴점 슈점해서 꼭대기 함가 보세요 TONER 하하하하 sistema SHit 실패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게 앞으론 안 올라가서 형님 그냥 왼쪽으로 가세요.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해야겠는데? 너 일로 와. 예? 아니 앉았네. 안녕히 갔어. 야 그냥 난 네가 정말 좋아. 저기요. 거기 뚝배기 날아가면 저희가 뭐 구해드려요. 내려가면 되지. I'm fine. Yeah. 이거 솔직히 몰라. 누가 아파트를 보지? 전봇대를 보겠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와중에 뒷산에서는 우리가 보호가 돼. 하지만 앞에는 보호가 안 되지. 전봇대랑 일식 같이 오져버렸다. 쩔었다 이거는. new meater new meater. 대남몰려구터어. 우우우우우우. 아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다 보여는데 여기. 시작하기 다 보고 웃기는 게. 저 3까지도 보여. 그이 메타. 메타모드 쩔었다. 이거 옆에 아파트 타고 내려가면 안 아프지 않을까? 김블루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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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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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죠 여기 여기를 딱 교전해서 창문쪽으로 떨어지면 창문 위에를 밟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지 않을까? 차라리 밑에 차를 세워두고 그 차로 뛰어내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를 믿.. 그런거.. 그런 완전장치 필요없습니다 선트맨김블룸 아시죠? 아아 형이.. 저거 점프 안하고 그냥 뛰어내리면 피 안달겠는데? 날 밟으면 안아플거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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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점프 올라갔어 갑니다 창문에 딱 들어가면 되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미쳐버리겠다 아 그냥 좁혀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와 애들 재밌는 실험이었어 형님 여기 거기.. 여기 거기입니까? 이거? 저기요 이제 위험해요 자기장 자기장 저희 아파트 끝부분까지만 좁혀지거든요 그냥 이동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날 이동 한번 보려니 도전 간다 아니 저기요 어허 어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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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엑지 오엑지 아 저기요 저기요 형님 저도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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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새로운 메타 발견했어 저기요 오오 새로운 메타 발견했어 개쩌 아 나 걸어 올라갈래 이분들 말 안들어 난 갈래 차 버리죠 차 버리죠? 차 필요 없어요 애들이 죽는데 총소리가 안들려요 그거야 우리의 노는것에 지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여기로 안온거지 그니까 일부러 이게 방해를 안한다고 사람들은 재밌어 보이는건 구경하는걸요? 멀리서 구경이라도 하고 있었을걸요 저기 오토바이 오토바이 멈춰있는거 뭐야 저거 저거 쏘는건 진정한 게이머의 자세가 아니다 이러면서 안쏜거 아 진정한 게이머 여기 자리 잡으셔도 되고요 구조물이 있으니까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놓으려고 했습니다 난 진통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집에 있을거 같은데 왜 저집에 안보이죠? 노란색핑 저집에 사람이 많을 확률이 젤 높은데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저기 있을 확률이 젤 높은데 없어 우리 가야된다 미리 움직이죠 그냥 S방향 약간 이쪽으로 돌죠 약간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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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클리어하면서 한성도 한성도 욕많이 먹는데 요즘 사는거 아니에요 그러지마요 게임큐는 AS때문에 욕먹어요 그러지마요 광고 안들어와요 광고 안들어와요 광고 안들어와요 광고 오면 전 잔압계로 변할거 같아요 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써보니까 달라졌다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좋다 요즘 신제품은 많이 나아졌다 가성비 킹이다 가성비 킹이다 거의 모든 기계식 키보드에 가성비를 씹어먹는다 제목 잔압계 긴블루 바꾸나요 채널 이름 바꿉니다 잔압계 긴블루 안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스폰 들어오면 이거 완전 사면 해자에요 막 이러면서 시대장 아 저도 말로만 들었었는데 써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성 안좋은 소문 그거 누가 퍼뜨렸는지 소문이었어요 총 쏘는 소리 W 총 쏘는 소리 W 아까 그 여기 끝부분 집 먹으면 저 집쪽 저 집쪽 210 210 210 언덕이 210 언덕이 210 언덕이 발견 나도 발견 어 왜 우리 안좋다 아 샛 헤드 머리 땋다 아 우리가 자리가 안좋아요 카구팔에다가 섞어쓰다 자리 엄청 안좋다 자리가 안좋아요 10초 남았어요 쟤들 두파티 두파티 왼쪽에 있는 파티랑 싸운다 S 방향에 있는 파티랑 나이스 잘 됐다 헤드 왼쪽에 있는 파티 한 명 정도 저희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죠 밑으로 다시 내려서 다시 내려가서 일로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255 방향 싸우는 파티 있잖아요 저 파티 잡죠 오른쪽엔 없다 일단 저희 들어왔어요 근데 자리 별로 안좋거든요 양각차 백각이거든요 달리죠 255쪽으로 좀 더 달려서 쟤들 잡죠 앞에 사람 255쪽에 앞에 사람 앞에 돌 바위 뒤에 우리 봤다 기절 어기 어 밑에 밑에 사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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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백방향 어떡하지 오른쪽으로 저거 오른쪽 먼저 클리어하죠 밑에 밑에 먼저 클리어 밑에 볼 뒤에 한 명 더 기절 볼 뒤에 기절 연막 핀다 먼저 돌아 나무 뒤 나무 뒤 두 명 한 명 기절 마지막 한 명 세 대 이상 맞췄어 안 보네 연막이 저기 가리네 앞쪽으로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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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요 엠포 엠포 SW 오케이 위조 위조 앞쪽이 210 방향에 있는 파티 한 파티 더 있거든요 아따 허벌락이 아프네 저기 먹을 거 있니? 마실 거? 자기장 오 마실 거 제가 들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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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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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이 파티 다 다운 나오셔야 돼 그냥 나오셔야 돼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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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블루님 이거 3대2다 3대3이다 3명 2대3이다 이거 1대2거나 잘 쓸게요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진짜 얘들 좁힐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리 좋거든요 저희가 나무 두 개 껴야 되거든요 하나 끼면 저희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연마가 오로 갈게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여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별로 자리 안 좋아요 저기 앞에 누워 있는 거 같은데? 한 명 기절 돌 뒤에 한 명 누워 있어요 한 명 호화장 위치 안 좋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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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었네 거의 뒤로 가야겠다 이거 뭐 살렸지 3대2가 아니었다 2대2 대 1이었다 호화장 아니랬다 으흠 들어갈려 거기 있는 거 시안만 봐주세요 예 예 이게 피 많이 깎아 놨거든요 소음기 있었네 소음기 있었네 살리고 있어요 여기 기어다녀 여기 앞에 기어다닌다 바위 뒤쪽에 앞쪽에 여기 앞쪽에 한 명 기어다녀 계속 앞으로 기어온다 기어온다 살리려고 한다 살리려고 한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1대1 살리러 갈게요 아 여기 살리는 거 좀 위험한데 저기 있다 어 위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이스 과님 가라 오버로드 일로 오면 되지 않아 되냐 그냥 일로와서 일로 살리는 게 또 나을 거 같은데 일로 오는 게 낫지 않는데 가라 정찰병 내가 정찰병에다 그냥 간다 아니야 늦었어 가라 오버로드 살리는 게 나을 거 같았는데 응 아 지금 근데 너무 늦었어 내가 보기에 들어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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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예능 아니었어요? 지금 예능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